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확히 못 들었어요. 단어를 저를 소개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뭐라고 했나요? 오프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연을 제가 여는 오픈하는 사람으로서 오프너의 역할을 하게 됐고요. 여기 제 소개가 나오고 있군요. 오늘 사실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 해야 되는데 강연을 준비한 기획하는 팀에서 지구 이야기는 나중에 저희 앉아서 이야기할 때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결국 우리가 지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사랑의 물리학을 가지고 주제를 잡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나 그렇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제를 잡고 저는 언제나 머리를 쥐어뜯는 경험,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반복하는데요. 역시나 과연 물리학으로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해야 될지 이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일단 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론 물리학자고요. 이론 물리학자는 이렇게 지판에다가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수식을 잔뜩 쓰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거야말로 사랑과는 가장 거리가 먼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사랑을 물리학자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무시무시한 질문이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건 사실 웬만한 철학자가 나와도 답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일 텐데 이 질문을 물리학자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데 물론 아주 빡빡한 그런 방법으로 할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다는 제 느낌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시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김소연 시인의 시집인데 수학자의 아침이란 시집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포개어진 의자라는 제목이고 그 시의 한 부분입니다. 앉을래? 의자가 의자에게 말했다. 서성일래? 의자가 대답한다. 의자가 되면 의자에 앉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이 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 자, 의자는 그 속성상 앉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의자가 의자에 앉으면 더 이상 그 의자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자는 서성해야 되는 건데 이 시인은 이 이야기를 사람에 빗대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의자가 되면 의자에 앉을 수 없게 되는데 사람이 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사람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뜻으로 이 시인이 이렇게 멋진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단순 논리를 사용해서 오늘 제가 어떤 식으로 사랑 이야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금 전 시를 보신 것처럼 사람은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즉, 사람은 사랑으로 정의된다는 뜻이죠. 저 시에 따르면 그래요. 사람을 다루는 학문을 저희가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다룬 영어로도 이것이 휴머니트잖아요. 인문학은 사실 문학이죠. 인간에 대한 문학이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가장 잘 알 사람들은 작가가 아닐까 사랑에 대한 단서는 문학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저는 문학 작품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풀어가는 방식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에 대한 문학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역시 같은 작가인 김성현 작가의 마음사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은 하나의 점이다. 선이나 면처럼 이어져 존재하지 않고 찰라 속에서만 존재한다. 우리가 타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사랑은 휘발되고 없다. 어떤 뜻인지 알뜻말뜻한데요. 사랑은 하나의 점이다. 사실 점이란 것은 크기가 존재하지 않는 신기한 수학적 도형입니다. 사실 사랑이 점이라는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역시 제가 좋아하는 백영옥 작가의 소설이죠. 애인의 애인에게라는 소설을 보시면 여기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인생의 목표가 행복인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나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행복은 지속가능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행복하려고 타임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현대의 생물학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행복을 일으키는 세라토닌이란 호르몬이 줄곧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나오는 거죠. 사실 사랑도 행복과 마찬가지로 잠깐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행복하려는 목표를 세운다면 그것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지금 이 두 사람 모두 다 이 두 작가 모두 사랑과 행복을 점과 같은 찰나의 어떤 사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점이란 것은 저희 물리학에서도 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문서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유클리드의 기하학 언론이라는 책이죠. 이 책에서는 점에 대한 정의를 함으로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하학적 도형들은 점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점의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앞에서 시인이 점을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했지만 실제 수학적인 점은 이것이 가장 엄밀한 정의인데요. 이게 수학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부분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부분이 없을까요? 점이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점을 보여주세요. 점을 보여주는 순간 망하는 거죠. 점을 자르면 되니까? 보여줄 수 없어야 돼요. 점의 크기가 있습니까? 크기를 말하는 순간 역시 망하는 거예요. 크기가 얼마라고 하면 나누기 이하면 부분이 나오죠. 점은 크기도 없어야 됩니다. 이 정의는 사실 대단히 무서운 정의예요. 부분이 없다. 사실 점이 부분이 없다는 뜻은 크기가 없어야 한다는 말과 같아요. 크기를 말하는 순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크기가 0일까요? 0도 안 되죠. 0이라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점의 정의로부터 수학의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점은 크기가 없으면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철학자는 점이 크기가 없다는 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게 되는데 이분의 이름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탈레스라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점은 크기가 없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어떤 재난을 일으키냐면 따라서 점을 모아 손을 만들 수 없다. 아까 제가 모든 기하학적 도형들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도형을 쪼개면 점이 나와야 되는데 자, 선은 길이가 있잖아요. 선이란 것은 제가 연필로 그으면 길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를 갖고 있는 선을 어떻게 크기가 없는 점을 모아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리스토탈레스는 점은 크기가 없기 때문에 점을 모아 손을 만들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놀랍게도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미적분학이 완전히 수학적 토대를 갖추게 되는 해석학이 나와서야 비로소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선은 뭘까요? 자, 일단 점을 모아서 선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선을 잘라서 점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는데 한번 점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선이 있고 모든 기하학적 도형들이 점들의 집합이라면 이 선을 잘라서 점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이 선을 잘라볼게요. 뚝뚝뚝 잘라보면 계속해서 점으로 접근해 갈 텐데 벌써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겨워질 때에는 더 이상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멋진 표현을 하나 쓸 텐데 제가 뜸을 들이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걸 보여줄 거란 얘기잖아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수학 기호일 뿐이에요. 여기 고등학생이 혹시 앉아있다면 뭔지 알 텐데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충분히 뜸을 들였으니까. 네, 뜸을 들인 이유 아시겠죠? 네, 이거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1이라고 써 있는데 1이 바로 이 선분의 길이라고 제가 할 겁니다. 이 선분의 길이를 1이라고 할게요. 1미터짜리 또는 1센티짜리 뭐든 좋아요. 1미터짜리 선이 있는데 이거를 2등분, 3등분, 4등분 한다는 얘기는 나누기 x 한다는 뜻이고요. 이거를 무한히 반복해야지만 점이 나오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식은 사실 저 선을 무한히 잘라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죠? 크기조차 존재하지 않을 만큼 작은 점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한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언제나 나오는 물리와 수학에 나오는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렇게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장 작은 점은 가장 큰 무한과 연결이 되어 있죠. 사실 무한이란 것이 대단히 이상한 녀석인 것이 여러분 고등학교 때 무한대를 배웠을 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무한대 더하기 1은 뭐죠? 무한대예요. 무한대 빼기 1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이 무한대가 아니라 무한대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이제부터 어려워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인가? 0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냥 3, 숫자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무한대일 수가 있어요. 진짜 이상하죠. 멘붕이 막 일어날 텐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무한대를 숫자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무한대를 숫자라고 생각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 돼야 돼요. 하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이 아닌 이유는 바로 무한은 숫자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무한대란 것은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고요. 커지는 양상이 어떠냐에 따라 이게 두 배, 네 배, 기하급수로 커지는지 아니면 산술급수로 커지는지에 따라 그 차가 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숫자일 수도 있고 다시 무한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한은 과정입니다. 따라서 무한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점조차 과정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앞으로 돌아갈까요? 김서연 시인이 이야기했죠. 사랑은 점이다. 따라서 그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점과 같이 찰나의 순간에만 존재하는 정말 뭔가 되게 보잘것 없을 수도 있고 되게 약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지만 사실 점이란 것은 동사이기 때문에 사랑조차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겁니다. 느낌은 오시지만 과학적인 문장은 아니에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자, 점이란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 X란 것은 보통 저희가 수학 시간에 점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기호입니다. 점은 시간에 따라 그 값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가로를 치고 T라고 쓰죠. T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쓰는 순간 이것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점을 모아서 선을 만들 수 없다 그랬지만 점이 시간에 따라 움직이면 선이 됩니다. 바로 이 선을, 점이 만든 선을 다루는 학문이 물리학이죠. 그래서 저 점이 만들어낸 점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선을 결정해주는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그 방정식이 바로 여러분 모두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던 F는 MA라는 식입니다. 바로 이 한 줄의 식이 우주에서 움직이는 모든 점들의 선의 형태를 결정하는 그런 식이죠. 사실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선으로 그 움직임을 환원할 수 있고 그 모든 선은 이 식이 설명하는데 그 식은 사실 점을 기술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점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그것이 운동이고 동사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단순하진 않습니다. 자, 사랑에 대한 또 다른 문학작품에 나오는 문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밀랑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이죠. 어떤 사건이 한 사건보다 많은 우연에 얽혀 있다면 그 사건에는 그만큼 중요하고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우연만이 우리에게 어떤 게시로 나타날 수 있다. 필연에 의해 발생하는 것, 기다려왔던 것, 매일 반복되는 것은 그저 침묵하는 그 무엇일 따름이다. 이 책에서는 끊임없이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미리 결정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놀라지 않아요. 사랑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우연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결정된 것이라면 자신의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끊임없이 여기 나오는 수많은 주인공들은 우연적인 만남, 우연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에만 거기에 사랑의 의미를 부여하죠. 사실 이 우연인지 필연인지에 대한 문제는 과학의 가장 오래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F는 MA는 이 우주가 필연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주에서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은 미분방정식으로 결정이 되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미적분을 배우고 나면 물체의 궤적을 초기적권으로부터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로 낼 수가 있고 모든 수능 시험에서 20개의 물리 문제는 그 궤적을 구하는 문제들이죠. 그렇게 보면 이 우주는 필연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이 우주에서는 우연적인 사건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도대체 필연으로 작동하는 우주에 왜 우연이 존재할까요? 사실 이 우연과 필연의 문제는 양자역학의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논쟁 주제였습니다.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보호, 왼쪽에 있는 사람이 보호고요.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인시타인이죠. 양자역학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양자역학이 아인시타인의 반대를 받은 이유는 아인시타인은 이 우주가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고 믿었고 보호는 이 우주는 우연으로 작동한다고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주는 우연으로 작동할까요? 필연으로 작동할까요? 이건 아주 오래된 물리학의 아주 난제 가운데의 난제죠. 사실 양자역학에서는 전자가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막상 전자를 관측하면 전자는 오른쪽 또는 왼쪽 한 장소에서만 발견이 되죠. 이때 과연 전자는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발견되는 걸까?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왼쪽에서 발견되는 걸까? 혹은 발견되는 위치는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걸까?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양자역학의 답은 전자는 완벽한 우연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에서 발견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가장 완벽한 우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관측이라는 행위가 양자역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이것을 비꼬는 또는 비유하거나 패러디하는 재미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크게 히트를 쳤던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을 생각해 보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결정이 돼요. 그때 결정되는 이 사건은 내가 보았기 때문에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보지 않을 때에는 대상망측한 파동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보는 순간에는 뉴턴 역학에 따라 결정된 사건이 일어나서 보기 전과 후는 물리적 사건의 결과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재미있는 짤입니다.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거예요. 자 다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다시 가볼게요. 다시 김서현 시인의 마음사전의 책의 한 부분인데요. 사랑의 시작을 여는 필수 조건에는 실수가 있다. 그 실수를 우리는 운명이라고도 말하고 필연이라고도 말하지만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실수일 뿐이다. 역시 김서현 시인도 아까 밀랑쿤데라와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사랑의 시작에는 반드시 실수, 운명, 우연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린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실수일 뿐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연히 일어난 것들, 우연한 사건들이 많이 모이면 필연이 되기도 하죠. 제가 그 극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구슬이에요. 하지만 우연히 떨어지는 구슬들이 무작위로 충돌을 할 텐데 이런 우연한 사건들이 모이면 필연적인 경향이 얻어집니다. 바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규 분포라는 분포가 얻어지죠. 자, 이 작은 쇠구슬을 아래로 떨어뜨려 보면 슬로우 모션인데요. 그냥 무작위로 막 부딪혀서 이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떨어진 분포는 언제나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표준화시켜서 모든 문제들을 다룰 수 있잖아요. 개개의 사건은 우연이지만 우연히 많이 모이면 필연이 된다는 것이 바로 통계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이고 이것을 이용하는 학문이 통계물리학입니다. 저에 이어서 강의하실 분이 바로 이 통계물리학의 대가인 정화환 교수님이죠. 사실 우연히 필연을 만들어내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예는 이 책 제목에 있지만 자크모노의 무령과 필연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사실 이 자크모노는 노벨 생리 및 의학상 수상자이기도 해요. 진화의 핵심을 짚어주는 문장인데요. 제가 문장을 따로 찾을 수는 없어서 그 핵심 내용을 제가 정리해본 겁니다. 유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가역적 우연들이 누적되면 진화라는 비가역적 사건이 일어난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여 필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의 자유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지구상 생명체는 마치 인간이라는 고등한 생명체의 탄생을 목표로 발전해 온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되지만 사실 진화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저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떨어지는 쇠구슬이 무작위로 부딪히는 것과 똑같은 우연에 따른 사건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것들이 누적돼서 개별적인 우연한 사건들은 다 가역적입니다. 돌이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누적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물속에 살던 생명체가 지상으로 올라오거나 하는 비가역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마치 필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시고 그 필연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성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배경 작가의 애인의 애인에게 정말 재미있는 책인데요. 제목도 되게 신박한 제목이죠. 여기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이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사랑이 좀 더 발전하여 제도권의 사랑이 되는, 결혼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은 서로가 서로에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주는 일이야. 누군가에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준다는 건 그 사람의 불안을 막아주겠다는 뜻이라는 걸 말이다. 서로에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건 중요하고 사소한 수 없는 약속들을 지켰다는 증거였다. 자, 사랑이 발화되기 위해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우연한 사건들이 필요합니다. 우연한 사건의 누적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제도화된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연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상대에게 우연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측 가능한 그런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소한 약속들을 지켜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정확히 과학이 발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과학적 결과들이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의심들을 버텨내고 그것에 답을 해줄 수 있을 때에만이 법칙이 될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우연한 사건을 기술하는 우연한 법칙은 이제 확고부동한 그런 변하지 않는 법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김소연 시인의 마음사전을 볼까요? 실수의 첫 발이 사랑을 점화시킨다. 금방 했던 이야기죠. 그 실수는 이후 가장 특별한 것, 가장 현명한 것, 가장 필연적인 것으로 미화된다. 미화는 미화하는 힘 자체가 사랑의 힘인 셈이다. 사실 사랑은 우연의 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나면은 사실 우연히 반복된 것일 뿐인데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미화하기 시작하죠.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힘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사실 인간의 중요한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의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게 물리학자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우연히 필연이 되고 어떻게 우연히 미화되는지 보셨죠?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인간은 언제나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 또는 아무 의미 없는 자연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실이란 것은 자연에 있는 팩트들을 말합니다. 자연의 팩트들은 인간이 말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죠. 그 의미들은 인간의 상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실과 상상이라는 두 개의 대비는 과학과 인간의 대비이기도 합니다. 과학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팩트들을 다루는 학문이고 그곳에는 인간이 없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사랑이야말로 과학자의 대척점에 있다고 이야기한 이유도 여기서 온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자연의 팩트들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신비한 그런 종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죠. 사랑은 사실 이런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대비를 하고자 했습니다. 끝으로 할 이야기는 저희 주제가 지구에 대한 이야기니까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직도 보시지 않았다면 이 영화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제가 하려는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의 전달이 다 될 거예요. 여기서는 지구에 위기가 오는 것을 알려주는 과학자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잘 뒤돋아 듣지 않고 정말 코앞에 닥친 지구의 위기 앞에서도 그 과학자들을 희화하고 예능 프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재밌는 신박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의 수많은 장면들보다 여기 등장하는 많은 유명한 배우들 가운데 배우가 아니지만 가운데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에 사실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죠. 아리아나 그란드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에 나옵니다. 제발 과학자들 말 좀 쳐들으라는 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지구에 소행성이 떨어져서 다 죽을 거라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질 않아요 사람들이. 사실 이 영화는 현재 우리가 청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빗대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다 금방 아시겠지만 지금 이 지구에 사는 우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아마 당장 급하게 오지 않을 거라서 사람들이 별로 걱정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오게 될 50년인지 100년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겪게 될 필연적인 위기는 바로 이 기후위기죠. 하지만 저 영화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말을 듣긴 듣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제발 좀 과학자들 말 좀 쳐들으라는 거 이제는 좀 심하게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는데요. 끝으로 지구의 사랑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실 텐데요. 이것은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봤던 전시회의 한 장면입니다. 나무와의 대화라는 전시회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오른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보이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시회인 것이 이렇게 나무를 많이 죽여놓고 무슨 나무하고 대화를 하겠어요? 물론 되게 멋있는 전시회이긴 했어요. 이 전시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옆에 벽에 매달려 있는 저 작은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 꽃입니다. 저는 처음엔 이걸 발견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것도 이 전시의 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걸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 멋있게 있는 거대한 나무들을 보고 있지만 저건 인간이 죽여서 만들어 놓은 수백 그루의 나무를 죽여서 만든 작품이죠. 하지만 진짜 살아있는 나무는 저렇게 벽에 아무의 관심도 없는 곳에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제가 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우리 인간과 지구, 인간과 자연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시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그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준 시인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 며칠은 먹었다에 나오는 시이죠. 사람이 새와 함께 사는 법은 새를 새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풀과 나무를 키우는 일이다. 네, 감사합니다.